안녕하세요 새총사롱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총사롱 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중국산 캡라이트를 소개해 드렸죠 이번에는 국산 캡라이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낚시할 때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밤낚시에 붕어가 됐던 바다가 됐던 꼭 필요한 거고 전에 캡온 라이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물에 빠졌어요 바닷물에 빠져 가지고 구하지를 못해서 이번에 캡온 40B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캡온 라이트도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신형제품 해 가지고 조금 더 밝고 그런 제품이긴 한데 이거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캐본제품 230 이고 구성품을 볼게요 230루메일 이란 뜻이에요 구성품 이렇게 보시면 라이트가 있구요 그리고 충전기 충전기는 c타입이네요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는 저기 가방도 저기 파우치도 저기 그것도 저기 그리고 제품은 우선 뺄게요 되게 작아요 무게도 아마 30g 이나 될 것 같은데 무게부터 한번 재볼게요 어 되게 기존 것 보다 제가 갖고 있는 것 보다 지금 되게 작고 대신에 배터리가 작다 보니까 시간은 아마 적을 거에요 사용 시간은 정확한 무게는 29g 나와요 보통 20 보이시죠 이 저울이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여기 써있는 것은 30g 이라고 29g 이네 29g 이라고 써있고 근데 이게 정확히 28g 나왔다가 29g 나왔다가 하니까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센서 작동이 없어요 국내산인데 중국산 보다 되게 밝습니다 전원을 키면은 배터리 용량이 나와요 배터리 용량 지금 2칸이 되어 있고 빛 밝기도 되요 지금 이게 제일 밝은 빛인 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게 제일 밝네요 누르고 있어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빛이 줄어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불도 되게 중국산 보다 밝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밝죠 밝고 빛 조절도 약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끄면 꺼지고 캡 머리에다 그 모자에다 끼울 수 있게끔 캡 여기 부분 클립 부분인 중국산 보다 되게 경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짱짱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 짱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갖고 다닐 수가 있는데 잊어먹을 확률도 조금 많다는 거죠 검은색도 있고 탄색도 있고 한데 여기 탄색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스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장 12시간을 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써있고 USB C타입 무게가 제일 관건이죠 29g 그리고 생활방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캡 모자에다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작업용 하이바 작업용 모자에다가 낄 수가 있고 그리고 배낭에다가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보면은 텐트에다가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 보이시죠 이거예요 라이트 하나 그리고 파우치 파우치 그리고 클립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USB C타입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밝기를 보면은 제일 약한 룸멘이 16룸멘 제일 약한 불빛이 16룸멘 제일 밝은 게 230룸멘 이렇게 써있어요 제일 약한 빛으로 했을 때 여기에는 40시간 이라고 적혀있거든요 40시간 제가 이제 측정을 안해봐 가지고 모르겠고 제일 밝게 했을 때는 3시간 30분 근데 3시간 30분까지는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확인을 안해보긴 했지만 보통 3시간 정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대 밝기가 50m 그리고 16룸멘은 제일 약하게 했을 때는 3m 그리고 빨간색은 제일 강한 게 20룸멘이네요 20룸멘 2시간 40분 쓸 수가 있고 약하게 했을 때는 12시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밝게 해주는 빛은 2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230룸멘 그리고 16룸멘을 했을 때는 12시간을 쓸 수가 있다고 써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굳이 체크를 안하고 실험을 안할 거에요 하고 싶어도 12시간 동안 뭐 24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켜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핸드폰 또 그 뭐죠 계속 돌려 그 카메라도 계속 돌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있어요 기존 제품을 썼는데 너무 무거워요 이거는 몇 그램 나오는가 볼까요 60g 60g 나가다 보니까 무거워 가지고 모자를 쓰면 모자가 밑으로 쭉 쳐지는 쳐박는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작은 걸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기존에 캐본 라이트 이거 말고 다른 버전이 있었는데 그 버전도 이쁘긴 해요 근데 이게 작은 걸 더 써보니까 이것도 깔끔하고 이쁘고 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느낌 그렇습니다 어 중국산 제품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잠시만요 어제 설명드렸던 중국산 제품이에요 이거는 36g 나와요 한 7g이 더 무겁고 네 양손으로 들었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고 어 이걸 보고 또 이제 크기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무게도 가볍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불 밝기는 중국산에 비해도 더 훨씬 밝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낚시를 하면서 이런 거 하나 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제가 어 리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 설명서도 있긴 한데 설명서는 보지는 않을게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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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